한국에 없는 걸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품절 대란이 났었어요. 이게 다 지방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방시에 갑자기 빠져서 한 번에 다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제가 하나에 꽂히면 하나만 파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제품은 아니야, 구두는 아니고요. 바로 이 안경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 안경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사버린 그런 제품인데 파리에 가서도 쓰고 찍었고 뮤비에서도 찍고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막 주부장창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거 엄청 예뻐가지고 제가 항상 애정하면서 끼고 다니는 제품이고 바디수트도 한눈에 반해가지고 샀어요. 이거 저희 집 옷걸이거든요. 걸어놓은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반했냐면 이 통굽도 아닌 살짝 이 라인이 들어간 이런 디테일에 제가 빠져가지고 그냥 힐을 신으면 무대에서 제가 못 뛰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통굽 아닌 통굽으로 된 부츠를 찾다가 너무 예뻐서 사게 되었습니다. 이 브랜드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 개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달러가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구입을 했는데 케이스를 세 개를 샀는데 3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어차피 하나를 사면 나중에 또 사면서 배송비를 또 내겠다 해가지고 그냥 세 개를 질러버렸습니다. 이런 이렇게 퐁퐁한 패딩 같이 생긴 게 특징인데 거기 이제 노스페이스 같은 마크가 있는 게 특징이라서 색깔이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실버를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 돼서 투명이랑 갈색을 샀습니다. 거기에 이제 뭔가 올블랙에 간혹 이런 또 핑크핑크한 거를 딱 이렇게 거셀로 찍어주면 포인트가 돼가지고 귀여워서 봄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샀습니다. 제가 이번에 파리에 이제 쇼랑 공연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까먹고 마스크팩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마스크팩을 구입을 했는데 아니 이게 다섯매밖에 안 들었는데 20달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5,000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거밖에 안 팔아서 제가 결국은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얘를 샀어요. 아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아깝더라도 사자 이래서 얘를 딱 사서 얘를 내내 붙였는데 진짜 마지막 날에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그렇지?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 와서는 두 매를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쓰는 제품이 슬리핑팩을 되게 잘 쓰거든요. 이게 진짜 진정에 너무 좋아서 이 팩이 하기 싫은 날 그리고 이 팩을 해도 항상 이 슬리핑팩을 하고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정을 원하신다 하신다면 진짜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페리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거를 데일리템으로 항상 바르고 다니는데 이것도 품절 대란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쟁여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매트한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쿨톤이신 분들 아니면 은은하게 좀 바른듯 안 바른듯 이런 느낌을 주고 싶으시다 하시다면 이걸 추천해 드릴게요. 페리페라 요즘에 또 에어팟 맥스 케이스가 엄청 외국에서 유행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스포 아닌 스포인데 이제 제 정규앨범이 곧 4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을 사실 하고 있어요.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그냥 한 번 떠본 거라서 약간 정교함은 사실 떨어지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요즘에 외국에 유행이어서 한국에 없는 걸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실버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이거 민트급입니다. 실버이네요. 어우 그럴 맘이 없어요. 어우 맥스는 실버가 창이 없어. 곤약밥을 여러 개를 시켜 먹어봤는데 퍽퍽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근데 이거는 진짜 찰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곤약밥을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취에는 김이죠. 여러분. 15분 뒤에 나가야 된다 하면 이걸 1분 돌리고 이거 딱 까가지고 이 두 통에 딱 이제 먹고 나갑니다. 아니면 시간이 좀 된다. 하면은 계란 후라이랑 계란 후라이랑 이제 이 소고기 볶음 고추장 이렇게 해서 삭삭 비벼가지고 먹는데요. 그리고 밥만 먹지 않고 제가 잘 챙겨 먹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거 카무 카무 열매 분말이거든요. 카카오닙스랑 얘랑 요거트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믹서기로 해서 아침에 먹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빠질 수 없는 제품 하리본데요. 특히 저는 여기 안에 파란색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좋아하게 됐냐면 파리에 이제 갔는데 제가 하리보를 좋아하시는 거 아시니까 이 악어 버전으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얘를 또 집에다가 사놨습니다. 딱 첫 곡이 그 아추인데 왓썹 이러면서 아추 딱 하자마자 목이 완전 나간 거예요. 거의 그때는 목이 아예 안 나와서 두성으로 소리를 머리로 빼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이렇게 공연을 계속 진행했던 그런 썰이 있습니다. 작업복이라고 하죠. 이번에 파리 갔을 때 딱 한 군데 갈 수 있어서 제가 슈프림을 들렸다 왔어요. 이 제품이 너무 예뻐서 색깔별로 두 개를 사 왔고요. 이 트리닝도 매일 똑같은 길 똑같은 시간 똑같은 패턴 속에서 조금이나마 좀 재미를 주기 위해 좀 색깔 있는 트리닝으로 좀 사봤습니다. 이번 봄나기 작업복으로 쓸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 정규 앨범이 4월에 나옵니다. 근데 4월 나오기 전에 아스팔트라는 곡으로 선싱글 곡을 냈어요. 뮤비도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뮤비도 가서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나올 저의 앨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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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